1. 능력 앞에 선 죄인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나병 환자의 병이 모두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와서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인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길에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은 어부였던 제자들조차 굉장히 두려워했을 만큼 강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람은 그쳤고 바다는 잔잔하여 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군대라고 불릴 만큼 강한 귀신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리고 허리가 고부라진 여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적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호수가에 모여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실 수 없겠다 하시며 말씀을 전하기에 더 좋은 곳을 살펴보십니다 마침 그때의 주위에서는 어부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구물을 씻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중에 시몬이라는 어부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잠시 육지에서 떨어져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번엔 시몬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고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구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밤 내내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구물을 내렸지만 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은 곧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 구물을 던져봅니다 아마도 시몬은 사람들을 향해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으며 아 이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물을 던졌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힌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데에 전문가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느 그 시점에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구물이 찢어질 듯 잡힌 물고기를 보면서 아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잠시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지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것을 상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좀 놀라운 일 기이한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사건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 또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 된다 이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듣는 우리가 이러한 기적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저는 성경 속 기적의 많은 이야기들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중에 이렇게 작은 하나만 보아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여기며 믿지도 못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수많은 기적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가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 앞에 저 정말 겸손이 작아지고 세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또 저의 삶을 잠시 되돌아보면 저는 때때로 내 삶은 내 것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도 된다 하며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던가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저의 삶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낮추어 달라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저를 점점 더 낮추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를 보게 됩니다 역대야 7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낮아지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시문의 인생이 빠르게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시문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10절에선 예수님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될 것이다 하는 사명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누가복음 6장에 시문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어떻게 베드로의 삶은 이렇게 빠르게 예수님의 삶으로 푹 빠져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빠르게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귀하게 보셨기에 제자로 삼아주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삶에 무엇을 본받아 어떻게 해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해 보니 그 이후로는 베드로가 주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에 대해 무엇인지 이야기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파스칼은 순종이 곧 믿음이다 라고 하였고 한 목사님께서는 순종이란 생명을 향해 열린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순종이란 삶을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순종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 인물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을 실천함으로 많은 신앙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던 때에 이삭은 가난한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에 흉년이 들 때에는 그곳을 피해서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원래 머물던 가난에서 지내라 애급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결과 이삭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한 예로 이삭은 자신의 아내인 리부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때의 사람들에게 이 일로 인해 많은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이 실수에서 돌이킬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서 백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고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샘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이삭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완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42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전부터 순종을 잘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이들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성벽들은 처참히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주셨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던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즐겁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는 잘못된 선택이고 후회뿐이지만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바로 기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베드로 역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아 베드로의 순종은 과연 어떠한 순종이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베드로의 어떤 순종의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하나는 베드로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깊은 밤의 시간 수심이 낮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경험과 생각이 맞지 않아도 너는 순종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 생각과 달라도 일단 저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쁘게 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저 모습을 정말 닮고 싶다 라는 마음의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아직은 인생의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하나님 나의 역량은 작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큰 순종을 요구하시나요? 저에게 하시는 순종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를 향한 크신 사랑과 기다림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여라 순종하여라 내가 너를 크게 사랑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너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는 이러한 음성으로 이런 훈련으로 저를 다듬어 가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민하고 모난 부분이 있으면 너는 훈련 받아라 이 훈련을 통해 저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말 순종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저에게 불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은 작아지고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주장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와 같이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넉넉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더 순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순종은 회개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은 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회개한 것일까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5절에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먼저 이제 고기를 잡게 됐는데 저는 밤이 새도록 해보았는데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분 같아서 순종을 하지만 난 이전에 해봤는데 안됐는데 그래서 될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예상과는 달리 한번 해보니 수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자 그것을 들어올린 그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실어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한계와 생각을 두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눈으로 보게 되니까 두려웠고 믿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며 고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두려워했지만 죄인임을 다 아래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될 것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아 내가 이 모습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것이 내 죄가 맞구나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제 죄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지만 이전에 있던 죄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괴로운 나의 심정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사명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힘을 주심을 믿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과거에 있던 상처와 또한 이런 많은 회개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아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럼에도 너를 사명자로 사용해 주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 신실하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순종은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늘 말씀 앞에 서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며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위해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느냐 너의 실수도 너의 잘못도 이전에 있던 너의 모든 것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느냐 하시며 베드로를 붙잡고 있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고 있던 이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디까지 베드로의 모습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고 늘 주님 앞에 바라보며 순종의 마음을 부어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훈련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더욱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단련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는 순종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 능력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